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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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 있어, 이때? 나, 여기, 정현이. 어, 여기 있어, 있어. 우일이 형 왔다, 우일이 형. 어? 아이고, 둘이 어색해, 둘이 어색해. 딴 데만 봐, 우일이 형 되게 딴 데만 보네. 근데 오늘 답, 오늘은 또 스케줄이 없으셨나 봐요. 아니, 이거, 이거 뺀 거죠. 우와, 근데 사실. 근데 너무, 너무 좋으니까. 근데 사실 오빠가 제일 친한 사람 많잖아요. 근데 오빠가 제일 친하잖아요. 근데 저랑 많이 안 축하해 줘서. 오늘 좀 친해져 보려고. 어, 어. 오빠가 제일 친하잖아요. 근데 저랑 많이 안 축하해 줘서. 우일이는 말이 없네. 아이고. 아이고. 그동안 잘해준 기억 없이. 너에게 받기만 했던 못난이 흘려서 미안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 뭐죠? 아니, 저 정도면 결혼식 때 운 게 뺏겨서 울림? 그러니까,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, 지금. 되게 차갑네. 마치 연적을 보는 듯한 그런. 좀 무서운데. 좀 무서운데. 뭐가, 뭐가 무서워. 아니,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잘해 주시지만. 왜요? 이상하게. 왜요, 왜요?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, 아주. 예전에도 뭐. 나 연애하거나 여자친구 뭐 생겼다 그러면은. 형이 너무 아쉬워했어. 아이고야. 같이. 친구들 틀리면 안 돼. 이게 어떤 감정이야, 이게? 아니,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. 그런 거죠, 뭐 이렇게. 함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. 조금 이게 뺏기는 거잖아요. 뺏긴다는 표현은 좀 차하고. 뺏기는 거잖아요. 뺏긴다는 표현은 좀 차하고. 뺏긴다니, 표현이 뺏기는. 줄어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뺏긴데. 뺏기는 거잖아요. 뺏긴다는 표현은 좀 차하고. 이거 봐, 이거 봐. 사물을. 그러니까 나뉘어지는 거잖아, 그 시간이. 아이고, 어떡하냐. 뺏긴. 예를 들어 토일이 있으면 토일 둘 다 놀 수 있는데. 옛날에는 같이. 거의 부터 살았는데. 하루는 이제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. 근데 머리 만지는 건 새초름하다. 머리도 계속 이렇게 새초름하게 만지네. 저 정도는 거의 헤어진 연인이지. 옛 녀치. 그러네, 그러네. 아이고. 어떻게 해. 어떻게 해. 우리가 떠나간 빈자리 위에. 차가운 향기만 남아. 이러시러. 뭐야. 나 여기서 Stream 4 감사합니다.